안녕하세요. 이미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공익법인 의무사항 알아보겠습니다. 자, 공익법인 의무사항, 외부 회계감사 의무가 있고요.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이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회계감사라고 하면 이제 공인회계사가 떠올려지겠죠. 자, 외부 회계감사 의무 대상이 있는데요. 총 자산가액이 100억 이상인 공익법인이 이에 해당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공익법인에 관련된 회계기준이 곧 입법될 예정인데요. 앞으로는 더 강화가 된다는 얘기죠. 이때 회계감사에서 종교나 학교법인은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외부 회계감사 의무를 했다고 해도 세무 확인은 별도로, 그러니까 이중으로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각각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감사했다고 세무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회계감사 의무를 혜태하면 가산세가 붙는데요. 이 금액은 수익금액과 재산출연금액의 1만 분의 7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을 상속세나 증여세로 과세를 하게 되고요.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될 것입니다. 사실 외부 회계감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공익법인은 없을 것 같아요. 자산총액이 100억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큰 공익법인은 감사 의무를 당연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 제도가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사실상 실무에서 많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세무 확인을 왜 할까요? 공익법인이 바로 목적사업에 잘 운영을 하고 있는지 기부금을 잘 목적사업에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무 확인 대상이 되는 공익법인이 있는데요. 자산총액이 5억 이상이거나 수익금액이나 출연재산이 3억 이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무 확인 대상이 되는 공익법인이 실제로 3월쯤 되면 연락을 합니다. 세무 확인 해달라고 어떻게 보면 그런 건 너무 형식적으로 세무 대리인들이 도장만 찍어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앞으로는 우리가 세무 확인을 해주는 문제에 있어서 세무 대리인에게도 어떤 규제가 가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2명 이상의 변호사나 세무사 그리고 공인회계사를 선임해라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가산세가 붙는데요. 역시나 수익금액과 출연재산을 합한 금액의 반분의 7입니다. 만약 가산세가 100만원 이하라면 100만원을 부과하고요. 총 한도는 5천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은 받아야 된다. 그러면 세무 확인의 결과를 보고하는 기간이 언제까지냐. 바로 상업연도 종료일 3월 이내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월쯤 되면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세무 확인 결과를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무 확인 항목이 세세히 살펴보자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법인에서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세무 전문가가 확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공익 목적에 사용했냐 안했냐를 보고 그 다음에 출연받은 재산의 운영 및 수익사업을 적정하게 운영을 했냐. 수익사업 내용이 적정한가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앞서 저희가 저번 시간과 저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공익법인 의무사항이 있는데요. 이런 의무사항, 재산 출연자가 특수관계자가 5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된다라든지 여러 가지 의무사항이 있었죠. 이런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세무 전문가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익법인 수혜자의 적정성 여부도 확인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장학재단이 장학금을 줬을 때 특정한 집단에만 장학금을 줬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원래부터 주전자는 괜찮은데 새롭게 하는 경우에는 지정해서 딱 그것만 준다든지 자기 지역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공익법인 수혜자의 적정성 여부도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외부 전문가가 전부 확인을 할 수 있을지 약간은 의문이 들지만요. 최소한의 노력을 해가지고 공익법인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